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잠원 6장에서 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지혜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유혹도 지혜로운 사람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셋째,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지혜는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인생들은 지혜와 미련함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잠원 6장에서 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18일, 잠원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혁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묘호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오 법은 빛이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죄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암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원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래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럼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략과 치명과 계피를 뿌려노라. 옳아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적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어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돌아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데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하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참원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여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교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이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원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습이 더하리라. 여호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자문 6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음보다 훈계를, 정금보다 지식을, 나아가 진주보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오히려 손에 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우리를 지혜자의 자리로 초대하신다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함께 초대해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가도록 돌이키게 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은 지혜와 미련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에 굳건히 서서 미련함에 다가서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고룩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약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됩니다. W fem female nive transcendent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